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1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조연범 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화재까지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화재가 10시간 넘게 진압되지 않으면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연간 2천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대전공장은 1공장과 2공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 2공장은 제품과 원료가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완제품 40만 개가 전부분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조연범 회장은 200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사면 초과에 빠진 상황입니다. 조연범 회장은 지난 2020에서 2021년 지인인 박지훈이한 대표에게 한국타이어 계열사 MKT의 자금 100억 원을 빌려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안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로 당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연범 회장은 회사 돈을 횡령해 개인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연범 회장이 유용한 회사 자금을 200억 원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노조와의 진안에 임단협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3중 리스크에 놓였다는 분석입니다. 계속되는 겨박제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타이어의 신사업입니다. 오너공백의 화재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대형 투자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로 생산설비가 일부 가동을 멈추면 이익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